안녕하세요. 먹티조선 백아스입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할 내용은 블랙처리 해결 방법인데요. 토토사이트를 오래 이용을 하셨던 모든 회원분들이시라면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로얄클럽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간혹가다 토토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입은 되지 않고 블랙회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회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유는 로얄클럽에 블랙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인데요. 토토사이트에서 악용적인 배팅을 하거나 양방, 통장협박 등등 블랙리스트 명단을 관리 보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토토사이트를 가입을 할 때 본인의 성함, 번호, 닉네임, 계좌, 휴대폰 정보, 가입 당시 IP 등등 정보를 토대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효용성은 비교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동명이인 허위 등록, 토토사이트들의 복수와 악용 등 얼토당토하는 사유로 등록되신 억울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토토를 즐기려는데 이런 이유로 억울하게 못하고 있으실 경우에 로얄클럽 공식 사이트 접속하신 뒤에 텔레그램으로 관리자에게 증빙자료 제출하시고 허위 등록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이 점은 이해가 안된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